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현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리학이 조선을 병약하게 만든 과정 마지막 성리학이 파놓은 가난의 늪과 백타파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치이념은 공동체 삶을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법은 하나같이 부국과 강병입니다. 조직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한 조직원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겠다고 합니다. 병약하다는 말은 한 생명체가 몸이 약하고 외부로부터 그 약한 몸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병약했습니다. 외부 침략에도 취하겠고 내부적인 부패와 가난에도 형폐로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역대 권력 집단이 그 공동체 운영을 잘못해서이지 성리학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생까지 성리학이 어떻게 조선을 문약하게 만들었고 조선 지성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알아봤습니다. 성리학과 조선 마지막으로 성리학이 조선을 어떻게 가난으로 몰아넣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탈출해 부강한 나라를 꿈꾼 지성 백타파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나라 주자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조선 왕실과 권력자들이 애지중지했던 경전이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스스로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힌 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덟 가지 실천 조목이 있는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합니다. 이 가운데 경물 치지는 모든 실천 조목 가운데 근본입니다. 경물은 사물이 가진 이치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치지는 이를 통해 궁극적인 지혜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물 치지는 근대를 만든 실중주의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사물에서 정신을 보고 그 정신에서 지혜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근대 실중주의는 사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자연 법칙과 공동체 운영 원리를 찾는 작업이 근대 실중주의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증기기관이 나왔고 증기기관에서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공동체를 관찰함으로써 시민혁명이 탄생했고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수양과 명분논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론으로 정체가 발각이 됐습니다. 아무 쓰임이 없는 겁니다. 전쟁 치를 군사가 없어서 명나라로부터 군사를 지원받아 겨우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명나라가 오랑캐 청나라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오랑캐에 절을 하는 4대 국가를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아니 조선 지도부는 사라지고 없는 명나라를 계승했다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문약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조선 지도부가 500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대학 8대 실천 종목이 만든 결과입니다. 명나라는 일찌감치 이 성략을 폐기하고 실천적인 이념인 양명하고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망했습니다. 만주 땅에서 생존법을 배운 강력한 군사집단 후금에게 망했습니다. 정신수양을 외치며 격물치지를 끝까지 고집했던 조선권력층이 끝까지 고집했던 금기가 있었습니다. 격물치지 반대쪽에 있는 정신수양의 나쁜 습관, 완물상지입니다. 완물상지는 어떤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본래의 뜻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서경의 나로 말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큰 개를 선물을 받고 좋아하니까 소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면 덕을 잃고 물건을 가지고 놀면 뜻을 잃는다. 이게 완물상지입니다. 작은 기에 탐닉하면 원대한 뜻을 잃게 되니 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송나라 성리학 시대가 되면 사물 자체에 대한 관심은 사물 속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이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변질됐습니다. 격물치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완물상지입니다. 격물치지는 정신수양을 위한 도구인데 완물상지는 정신수양을 못하게 하고 결국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선 성비에게 완물상지는 마음 공급을 위해 최대한 경계해야 할 금기였습니다. 실록에는 완물상지 위기에 빠진 국왕을 타이르는 성리학 관료들 충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25년 11월 29일 세종이 집현전 선비들에게 사기를 의무적으로 읽히겠다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이 2인자인 부재학 윤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경학이 우선이고 역사학은 다음입니다. 오로지 사학만을 닦아선 안 됩니다. 세종이 말합니다. 내가 경연에서 역사서에 기록된 옛일을 물으니 다 모른다고 말하였다. 지금 선비들은 말로는 경학을 한다고 하나 이치를 궁극히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세종 또한 1년 뒤 명나라 황제가 준 성리대전을 직접 사신으로부터 받은 이후 성리학적 세계관에 몰입해갔습니다. 성종 때인 1472년 전라도에서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 장터가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금지되게 됐습니다. 역시 성종 때인 1484년 6월 28일입니다. 창경공연이란 건물 현판을 성종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극배라는 신화가 처음부터 바랐던 일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실록사관에 이렇게 평합니다. 이 극배는 현판 쓰기 같은 자질구레한 일을 왕에게 고내 기예 따위를 좋아하는 왕의 취미에 맞췄다. 현판 같은 일은 경물치지 같은 마음 공부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손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종 때는 성리학 경전을 중시하는 소위 사림파가 권력을 잡아가던 시기입니다. 이듬해 성종은 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창경궁 통명전 앞 샘물이 늘 넘쳐서 연못까지 수로를 만드는데 성종은 구리를 녹여서 만들라고 지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근이란 관리가 성종을 타이릅니다. 불가하다. 옛날에 폭근 주가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면 곧 옥으로 술잔을 만든다라고 했으니 구리 수통이 어떻게 더 큰 사치로 변할지 모른다. 성종이 기관패에서 대패습니다.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어서 구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헌부 장령 박안부라는 자가 대꾸합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우리 말을 들으시라. 반드시 사치하게 될 것이다. 성종이 말합니다. 사과는 들은 바대로 그대로 적어라. 나무는 썩기 쉽기 때문에 구리를 만든 것이니라. 성종은 구리 수로공사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구리 수통이 사치라는 주장이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흘 지나고 사흘 뒤, 13일 뒤인 윤 4월 26일, 성종은 구리를 포기하고 돌로 수통을 대치했습니다. 여전히 신하들 주장을 납득하지 못한 성종이 당장 두 군대를 부숴버리고 난간을 헐어서 돌을 운반해서 항의 시위를 한 뒤에 구리 수통을 드러내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똑똑히 보아라. 이게 정성근이 말한 사치한 물건이다. 당장 깨뜨려버려라. 중중 때인 1517년입니다. 대사원 최숙생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충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완무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 주나라를 흥하게 한 법을 개선할 수 있다. 아예 경전 외에 마음을 흐리게 할 물건을 궁궐 안에 두지 말자는 상소였습니다. 이어서 명종이 왕이 되고 2년째입니다. 1547년 1월 21일 궁궐 안에 말을 담당하는 사북시에서 중국 말 수입이 금지돼 임금이 탈 말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시급한 정치사항이 있음에도 엉뚱하게 임금을 완물의 영역으로 이끌었다고 비난합니다. 두 달 뒤인 3월 9일 백운동서원을 설립했던 주세붕이 이득의 근원은 한 번 열리면 반드시 범람하게 된다며 중국말 수입 금지를 다시 요청합니다. 결국 교역은 무산됐습니다. 다음 해인 1548년 어느 날입니다. 우찬성 황헌이 경서를 읽고 틈틈이 사서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좌이정 2기가 말합니다. 옛말에 사기를 많이 읽으면 완물상지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경악을 깊이 연구해 이치를 깨닫고 나면 칠안과 흥망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지 않다. 완물상지단 경계는 결국 근대화가 절실했던 고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신종인 직후인 1884년 11월 19일입니다. 판중추부사 송근수가 고종에게 상소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기이한 것을 완물로 삼고 허황된 일을 개체로 삼으니 종사가 위태로워질 뻔하였다. 전하께서도 두려워하고 뉘우쳐야 한다고요. 일체의 구체적인 정보와 사물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야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을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요? 회계, 군사, 유통, 생산. 각각 전문 분야도 세분해서 공부해도 어려운 국가 경영입니다. 아무런 전문적 이론과 사실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통치 이념이 이 허무한 주자 성력이었습니다. 건국 이후로 조선정부는 도로를 건설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요동정보를 꿈꾸고 대마도를 정보를 했습니다. 그런 조선왕국이 세종시대 본격적인 성략 도입 이후 부국과 강병이라는 국가 기능을 상실한 관념적 국가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단이 누적됐을 때 정신과 문화를 일신하는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롭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가장 유명한 경장은 갑오경장입니다. 1894년 갑오년 때 일본 지원을 받은 개혁그룹이 시작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경장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나옵니다. 한문으로 경장을 검색하면 모두 620번이 나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새롭게 바꿔야 할 정도로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위기 상황이 가장 많았던 뜻은 언제일까요? 고중 때입니다. 재위기가 43년 동안 모두 154회 나옵니다.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 1년에 4번씩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조 때 81회, 선조 때 52회입니다. 병자호란 전후기간인 인조와 효종 때를 합치면 44회입니다. 대략 흔히 말하는 조선왕조 위기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구한말 근대화 시대와 겹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단이 누적됐다면서 나라를 일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장이 필요한 비상상황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필요한 시기에 경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는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뒤 왕이 됐으니 경장할 계책을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제도를 고치는 일에 대해 어렵게 여겨 경장하라는 말을 조금 더 납득하지 않고 있다.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는 필시 망할 터인데 그냥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장하는 것이 낫다. 이게 임진왜란 10년 전인 1882년 이율국이 선조에게 올린 상승훈입니다. 이때 이미 이율국은 국가 상황을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장을 하자는 충고에 선조와 권력층은 그냥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이 터진 1894년 좌이종 조병세가 고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은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으니 극히 불쌍합니다. 대경장과 대시조가 없으면 시류가 없으리이다. 대경장은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뜻하고 대시조는 대대적인 정책 실천을 뜻합니다. 경장 앞에 큰 대자가 붙은 대경장은 이 고종도 본격적으로 실록에 등장합니다. 실질을 개혁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정신수향과 덕치만 주장하다가 만든 찬담한 나라 풍경입니다. 1792년 정조가 문체반정을 선언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유행하는 구어체 문장과 시중에 떠도는 글소재를 금지하고 공자와 맹자시대 우아한 고문과 교훈적 내용만을 쓰라는 선언입니다. 소위 폐관잡기를 금지하고 고문체만 허용한다는 사상통제 선언입니다. 조선에는 3대 반정이 있습니다. 중중반정은 조선을 성리학시대로 넘겼습니다. 인조반정은 성리학시대를 교조주의적인 4대 서인시대로 넘겼습니다. 정조가 실시한 이 문체반정은 사회구조가 성리학적으로 고착된 조선사회의 정신의 진화와 발전을 멈춰버린 암흑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목격한 근대 문명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학파 혹은 백타파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연안 박지원이 이끄는 이 학자들은 청나라만큼 부유하고 청나라만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상업과 무역 제조업과 유통을 성장시키자는 이론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학파들은 사물을 관찰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이치와 정신을 보지 않고 사물 자체를 보는 완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물치지 따위 마음 수양의 근기사항이었고 왕들에게까지 경계하라고 성리학자들이 외쳐대던 그 완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92년 어느 날 정조는 북학파 지도자인 박지원이 쓴 열아일기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꺼내며 이따위 글은 쓰지 말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후 조선은 멈췄습니다. 북학파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정조는 자기 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만천 명월 주인 오 만갈래 강을 비추는 밝은 달의 늙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모든 이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더 많은 경장이 필요한 더 가난하고 아픈 나라로 변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았다 씁니다. 경장의 반대말은 인순입니다.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연암박지원을 박중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년에 병환 중이실 때 붓을 잡아 큰 글자로 인순 고식 고차 미봉 여덟자를 병풍에 쓰셨다.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사가 이 여덟 글자로부터 잘못된다고 하셨다.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에 편안함만 조치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땜질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다. 경장과 인순 가운데 무엇을 취해야 하죠. 당연히 경장입니다. 박지원이 만년에 안희 현가운이 있을 때 이 아들 박중채에게 술상을 보라고 이릅니다. 안희는 지금 경남 함양입니다. 다음은 박중채가 기록한 그날 풍경입니다. 제가 전기수 시간에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아랫사람에게 분부하셨다. 대숲 속 그윽하고 고요한 곳을 쓸어 자리를 마련하고 술 한 동이와 고기, 생선, 과일, 포를 갖추어 성대한 술자리를 차리도록 하라. 아버지는 평북 차림으로 그곳에 가셔서 모무소 술잔에 술을 가득 따려 올리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서글픈 기색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상위에 차린 음식을 거두어서 아전과 하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뒤에 가만히 여쭈어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꿈에 한양성 서쪽의 옛 친구 며칠 날 찾아와 자네 산수 좋은 고을원이 되었는데 왜 술자리를 벌려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가 라더구나.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마음이 퍽 서글프더구나. 그래서 상을 차려 술을 한 잔 올렸다. 그러나 이는 예법에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고 싶어서 했을 뿐이니 어디다 할 말은 아니다. 그나마 근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백타파였습니다. 비교로 성리학적 세계관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근대와 공동체 변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나긴 성리학적 인숭구식은 조선을 성리학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정글 같은 근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리학이 조선을 병악하게 만든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땅의 역사 박정윤입니다. 땅의 역사 박정윤입니다. 성립관리가